자 오늘 영상 테슬라인데요. 테슬라 영상을 이렇게 맨날 칭찬하다가 또 오늘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면은 아 또 욕을 먹을 거야. 너는 이 줏대가 없냐 줏대가 없는 놈이야. 내 좋은 건 좋다.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원래는 얍삽한 테슬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테슬라 자유주행은 사기라는 그 2020년 영상. 테슬라 로봇 택시가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4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욕을 먹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제목을 얌전하게 지었습니다. 오늘 이거 테슬라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영상을 제목을 짓고서 만드는데 재밌게 봐주십시오.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. 뭘 잘못했는지 들여다보시도록 하시죠.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잘된 거는 잘했다. 우와 잘하면은 막 저는 좀 오버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잘했는데 근데 또 댓글에 막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칭찬하냐. 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. 현대동차도 마찬가지야. 잘한 건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한 거 못했다고 했더니 요즘에는 미생 너는 태해의 빠가 됐고 현가가 된 게 맞다라는 요즘에 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. 상처받았어요.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둘 다 좋아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. 테슬라 상상력의 끝은 어딘가. 이때는 막 테슬라를 또 막 칭찬해 줬던 영상이에요. 무슨 영상이냐. 테슬라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어요. 뭐 제가 채널이 뭐 테슬라 채널은 아니지만 자꾸 테슬라 얘기하는 게 자꾸 새로운 기술. 2개월. 불과 2개월 된 영상입니다. 뭐냐. 테슬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이페리온이 아니었나. 와이페리온이라는 회사의 무선 충전. 이런 기술을 높게 보고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예요. 이게 이제 NACS 포트, 충전 포트 표준화하더니 이제는 무선 충전하면 와 이거는 옵티모스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.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던 영상인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십시오. 어 이거 되게 좋다. 새로운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기술이야. 테슬라로 가면은 되게 확장성이 높겠다라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2개월 됐어요. 이제 인수한 지 3개월 됐고요.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지는 2개월이 됐어요.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. 갑자기 뉴스가 떴는데요. 테슬라, 솔드, 파랗대. 누구? 와이어리스 컴퍼니, 와이페리온을 3개월... 3개월이 안 됐는데? 인수해서 3개월 만에 파랗대. 약간 그거죠. 누가 그 짤 올려주셨던데 케이크를 할머니가 사는데 할머니가 야 케이크 큰 거 사니까 그거 저기 찐빵도 좀 몇 개 껴줘고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케이크를 환불하시고 찐빵만 맛있게 드셨다는 그... 잠깐만 이거 3개월도 안 된 회사를 인수해서 3개월 만에 다시 판 겁니다. 보통 양심이 없는 기업도 3년은 가지고 가는데 3개월... 뭐든 빠른가. 뭐든 빠른가. 먹고 3개월 만에 다시 맛없어. 바로 배타나 하고서 다시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썼냐. 다 팔았지만 여전히 회사의 중요한 부분은 보유하기로 했고요. 엔지니어는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. 뭔 얘기예요? 쌍용 얘기 나오니까. 어? 쌍용을 인수해가지고 어? 보니까 쌍용 자동차 만드는 기술은 별거 없으니까. 어? 그거는 다른 데다가 팔고 쌍용이 있는 땅이 좋네. 땅은 우리가 갖기로 했어. 이거지? 딱 이거. 그 땅에다가 아파트 지우면 되겠네. 딱 이거지? 지금. 야 이건 지금 이건 좀 더. 이거는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. 아 테슬라는 이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했고 누가 필요했냐? 사람이 엔지니어가 필요했던 거는 알겠는데 이거 보통 한국에서 그 삼보 그 현보 뭐 이런 말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잡아먹었다가 기술만 쏙 빼고 퇴퇴퇴하는 그거랑 어디서 많이 본 뉴스랑 닮았죠? 어? 테슬라가 한국에서 배운 거 아니기를 바랐는데. 야 이건 진짜 너무했지. 그치? 그러니까 아 알겠어. 테슬라가 기술을 필요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알겠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와이페리온의 사장님이었다면 야 아니면 와이페리온 아 이게 대체 주주였다면 저는 정말 아 빡치지. 야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? 이게 회사의 중요한 부분 뭐예요? 특허 이런 거지. 특허 이런 거 보유하고. 엔지니어. 사람하고 기술 빼고 뭘 파는 거지 다시? 아 이거는 너무 좀 그러네.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. 혹시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기억나십니까?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가서 실험률이 없어. 사람이 없어. 사람이. 엔지니어 뽑기는 더 어려워.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.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들. 중국 엔지니어들.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들. 지금 미국이 다 흡수하고 있거든. 쫙쫙 뿌라들이기 있거든. 아리조나 텍사스 이런 데 가면 뭐 그 반도체 공장들 또 막 엔지니어들. 지금 조지하 그 배터리 벨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엔지니어들 쭉쭉 빨아들이고 있거든. 지금 엔지니어가 모자란 상황에서 엔지니어를 쭉쭉 빨아들이. 이런 짓들을 요즘에 큰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. 그냥 회사를 인수하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. 조그만 기업들을 인수하면 거기 있는 애들이 그대로 오잖아. 그대로 오니까. 이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요즘에 이렇게 하고 뭐 페이스북 안 하는 데가 없어요. 야 이거 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또 싫어하시겠지만. 테슬라만 이러는 거냐. 지금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데. 알겠어. 알겠는데. 그래도 좀 이게 마음으로. 머리는 알겠는데. 마음이 좀 통하지가 않네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이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. 테슬라 칭찬.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. 그동안 칭찬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. 저의 개인적인 영상이 될 것 같은데.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많이 별로다. 뭐 이제 이거 와이페리언을 갖고 있었던 회사 사장님은 엑시트 했을까요? 그분한테는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. 이거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지.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내막은 모르지만. 그냥 기분이 별로 좋진 않다. 뭐가 웃기냐고? 안 웃겨요? 죄송합니다. 안 웃긴 거를 웃어서 죄송합니다. 자 뭐 그게 어떻게 될 건 간에. 테슬라는 일단 기술은 가지고 갖고. 사람도 가지고 갖고 있으니까. 일단 테슬라가 됐고. 와이페리언이라는 회사는 더 이상 없는 게 내버렸고. 다른 회사에서 사든지 안 돼. 다른 회사에서 그걸 살까요? 잘 모르겠지만.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좀 대독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제가 예상했던 거는 이제 가정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. 그죠? 이렇게 가정용으로도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 퇴근해가지고 그냥 충전해놓고 가면 되니까. 이것도 되고.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면 혼자 가가지고 저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하고. 여러 가지가 될 테니까. 어떻게 나올지는 테슬라가 이거 해가지고 만들긴 만들 것 같죠. 그죠? 그 인력과 했으니까.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시 현대를 빨아주고 테슬라를 까는 이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. 이런 주제는 안 할까 했는데. 아. 그래서 다루기가 참 어려워서 안 하다가 그냥 갖고 왔어요. 저는 이러면은 이러면 까고. 이러면은 안 까고. 이러면 칭찬하고. 왔다 갔다 하는 줏대 없는 놈이다. 이게 주제를 가려다가 하려다 보면은. 제가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? 뭐 한 100개 정도 영상 만들었으면은. 저는 채널을 그만했어야 되는데. 지금 갖고 있는 영상의 숫자가 총 700개입니다. 750개나 되니까. 영상을 계속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. 좋은 거는 좋다. 나쁜 거는 나쁘다. 제가 테슬라 정말 무섭다. 뭐 이런 영상들 얼마나 많이 원하니까. 저는 이제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무튼간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. 잡설이 길었는데. 아무튼간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.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구요.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주셔서 감사하구요. 그러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쉬었네요.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. 로봇 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